네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피에스페이스입니다. 오늘은 매부리가 심한 코의 수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게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술을 받으실 애슐리 양인데요. 수술 전 모습이고 이건 제가 그냥 가상으로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. 매부리가 정말 심하고 콧대가 넓고요. 코는 약간 긴 상태입니다. 환자분은 비중경 망곡증이 있어서 숨쉬기가 약간 불편한 증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매부리를 깎고 넓은 콧대를 좁혀주고 비중격 연골을 채취한 다음에 그 연골로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해서 긴 코끝을 교정하면서 오똑한 코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콧대가 이미 높기 때문에 따로 실리콘 임플란트 등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네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.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전신마취까지는 안하고 국소마취와 수면마취 정도를 시행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. 암튼 이제 리트랙터를 걸고요. 비주 코 기둥에 절개선을 넣습니다.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일자로 절개선을 내진 않고요. 인버티드 V 쉐입이라 그래서 이런 절개선을 내거나 V자 모양으로 절개선을 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승략되어 있는데 콧날개 안쪽으로 절개선을 연장해서 박리를 진행해서 코 안쪽의 연골 그리고 코뼈 등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노출시킵니다. 조직을 박리하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보통은 태베시저라고 해서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는 기구를 사용합니다. 피가 나니까 지혈을 하는데 이렇게 피부를 따라서 다 지져버리면 피부가 엄청 화장을 입거든요. 보통 비주를 절개하면 그 위치에 비주 동맥이 한 쌍으로 지나서 거기에서 보통 피가 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이렇게 지혈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야 되겠죠? 비중격 연골의 코끝 마진을 노출시키는 중이고요.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인데 보통 이렇게 끝쪽을 그냥 잘라내버리면 안 되고요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중격 연골은 코 가운데서 기둥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. 그래서 이 기둥의 강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따라서 L자 모양의 지지대는 꼭 남겨두고 연골을 채취합니다. 자 그 다음으로는 매부리를 제거해줄 건데요. 매부리에는 뼈 부분이 있고 연골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서는 먼저 뼈 부분의 매부리를 제거해주네요. 오스테오톰이라는 기구를 코뼈에 대고 말래 쉽게 말하면 망치인데 이걸 대고 코뼈를 깎아 냅니다. 보통 집도이가 오스테오톰을 뼈에 대고 탭탭탭을 외치면 어시스트가 탭탭탭 이렇게 복장하면서 동시에 망치로 이 오스테오톰의 끝을 때립니다. 이거는 라셉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손톱을 깎고 나서 갈아주는 그런 판 같은 건데요. 그걸로 뼈의 남은 부분과 연골 부분을 갈아줍니다.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. 콧대가 넓기도 했고 이렇게 큰 매부리를 제거하고 나면 콧뼈의 가운데 부분이 뼈 없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콧뼈의 양쪽 옆을 절골시켜서 안쪽으로 그 콧뼈를 모아주게 됩니다. 이 절골 과정도 사실은 절골시키는 위치와 라인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역시 오스테오톰과 말레를 사용해서 절골 후에 손으로 양쪽 뼈를 모아줍니다.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생략됐지만 아까 채취한 비중격 연골이 있잖아요. 그 연골로 비중격 연장 수술을 시행해서 코를 길지 않게 코끝의 위치를 바꿔주고 코끝을 오똑하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이 과정은 연장된 비중격 연골에 양쪽 코끝 날개 연골을 고정하는 과정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수술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? 이제 피부를 봉합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 비중격 말고도 아까 여기 날개 쪽으로 연장했던 절개 부위도 다 봉합해줘야 되겠죠? 이제 코 안쪽에 솜을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보통은 이 스플린트를 대기 전에 테이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스플린트를 대줍니다. 이제 진짜 수술이 끝났네요. 매부리가 있는 긴 코에서 이쁜 라인의 오똑한 코끝이 생겼습니다. 수술이 아주 잘 된 것 같죠? 네 오늘 재밌게 보셨네요. 코 수술이나 다른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